1라운드 2라운드 유격이 있고 반동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빠져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케이지는 그런 것들과 차이점이 좀 있죠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정기현 선수는 끝까지 몰아봤고요 이규동 콤비네션들이 발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우킥 때문에 계속 쌓이고 있는 정기현 선수입니다 어 맨션! 아 다운이에요 몰고 있는 정기현 스트레이트 들어왔어요 이규동 널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왼손 자 만만치 않죠 컴비네이션 이규동 다시 원투 이규동 화이트 왼손으로 다시 가이트 자 컴비네이션 원투 자 이규동 선수를 좀 더 컴비네이션 살려줍니다 다시 원투 벅북 올라옵니다 인축되지 않고 계속 공격적인 작업이에요 이규동 원투 들어옵니다 떨어질 타이밍인데요 라이트 정기현 다시 왼손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정기현 라이트 자 로우킥 타이밍에 원투 넣어줬던 정기현 들어 옵니다 이규동 자 사이드스템을 다 빠져나왔던 정기현 어퍼컷 이규동 자 클리치 탱어인가요 그것을 만들기 쉽지 않은거죠 어쨌든 잘 걸고 있습니다 이규동 라이트 왼발 페인트 선거 왼손 아 지금 정기현 선수 정기현 선수 터치 너무 좋았네요 아 또 하나 걸렸습니다 자 이규동도 할거죠 조심이 풀어졌는데요 원경기는 무승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양선수에게 여러분 힘차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됩니다 안경준과 안재영 그 안재영 선수는 스텝을 구전히 밟으면서 로우킥 찰고 그 상태에서 로우킥에 신경쓰게끔 만들고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모션을 취해준다고 컴비네이션 그리고 킥공격까지 인사이드 로우킥 찰 때 왼손을 카운트로 날려봤었는데 이렇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거리 있는 상태에서 꽂았던 자 지금은 왼손인데요 자 안경준도 들어옵니다 카운트로 날려봤던 안경준 어퍼카드 자 지금은 걸렸습니다 다시 유니킥 그 분을 계속 공격하는 안재영 선수는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싱글렉 자 일단 중심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빠져나오는 안경준 세컨트로 지시가 있었고요 어 지금은 아퍼컨 피창골입니다 자 안경준 또다시 오른손 어퍼였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모라모라는 지시가 세컨트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아 지금 근접전 레드 대신 김승훈 레드 3대0으로 레드 코너 안재영 선수의 승리입니다 승리는 안재영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승리는 안재영 선수의 승리는 안재영 선수의 승리와 선수의 승리가 FC승을 permissikan 승리하는 안재영 선수의 승리가 있는데 승리가 예전의 정상의 승리는 안재영 선수의 승리가 이분 지금은 맞으면서 왠선. 여유 있습니다 조성완. 자 그 상태에서 왠선도 좀 더 몰아보고 있고요. 다시 라이트! 잽을 계속 던집니다 조성완. 다시 라이트! 암퍼컷! 이지챗! 반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스타일이고요. 맥스피블로우. 1분 30연수가 남아있습니다 2라운드. 프론트킥 밀어내고 있는 조성완. 자 이제 1분을 떨어뜨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이번엔 들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공이 잡혔습니다. 자 빠져낼 수 있을까요? 이진세. 자 지금 살짝 풀렸어요. 풀립니다. 풀립니다. 아 좀 더 이제 카운터로서 막바닥 치려고 하는. 네. 지금 거의 안전.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들어옵니다. 타격전. 자 왼손 좀 던지고 다시 라이트. 들어옵니다. 어투 조성완. 네 라이트. 더 들어옵니다. 자 이제 경기 종료 직전.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블루코너 이진세 선수. 3대0 전원일치. 판정승이 나왔습니다. 블루코너 이진세 선수가 EFC 데뷔전 승리를 차지합니다.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톱파넬리와 김경표. 톱파넬리 왼손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오늘 또 거리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그리고 바로 택권을 시도합니다. 자 멀어보시는 김경표. 더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좋은 포인트를 유지하려고 하는 김경표와. 자 계속 펜슬 등지고 머리 빗으면서 일어내려고 하니까 하짝 좀 잡아주고. 네 김경표 오른손. 네. 자 그리고 다리 잡고 빠져날려고 하니까 둘러주면서 압박해서 김경표. 왼손으로 쳐 왼손. 왼손으로. 자 저번에 김경표가 그 운영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팔을 좀 제어하고 있는데 톱파넬리. 저 상태에서 그 상대의 움직임에 너무 기대되게 움직이게 보고요. 방어조로 갖다가 우리 내줄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냉정하고 더 심하게 움직이 좋고요. 반대쪽 반대쪽. 자 여기서 백사이드 이제 백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 압박 붙습니다. 네. 지금 유효타도 유효탑니다만은. 체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손. 다시 이루선. 자 뒤로 옵니다. 휘저표드라는 것도 좋았죠. 아 지금 굉장히 유명 포션 잡아냈습니다. 풀라우트. 그리고 김경표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톱파넬리가 배로 튕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배로 튕겨내면서 허벅지를 양손으로 밀면서 하프가 더 자발을 해대는데. 지금 균형을 너무 잘 잡고 있습니다. 지금 1분입니다. 지금 시작하자. 아 시간도 1분 정도 남았고요. 김경표 선수 2분을 계속 살리면서 압박 넣어주고. 서프션 노려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팔으로 들어간 김경표 선수인데요. 자 톱파넬리 왼쪽 팔. 반대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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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나친 다음에. 반대팔을 뽑기 전. 자 지금 돌아가나요 돌아가나요. 아 찍었어 대박. 대박 선언됐습니다. 김경표 선수의 승리입니다. 1라운드입니다. 천천히 스텝을 밟고 있는 임준수. 앞서 인터뷰에서 내가 상대팔 선수 중에서 가장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임준수가 계속 옵니다. 라이트. 자 1라운드. 로우킥. 임준수 좋았습니다. 지금 로우킥 좋습니다. 킥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퍼치 공격. 임준수. 로우킥 살려주고요. 들어옵니다. 오오오오. 임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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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들어옵니다. 아 이건 너무 대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 임준수 선수가 충분히. 오오오오. 아 지금은 하나 뽑았네요. 레몬스. 엉덩이를 좀 움직여주면서 공간 만들고요.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끌어안아서 확실하게 클린치를 만들어내서 공격이 못나오끔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레몬스가 계속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슬기들이 어려운 동점인데요. 계속. 파우머링이 지금 옵니다. 오오오오. 위험한데요. 위험해요. 계속 들어옵니다. 레몬스. 이 선수의 진체를 침투했고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태정 끝 경기입니다. 신장차 5cm 들어옵니다 오우 그리고 라이트 빠르게 이번에는 문기범 선수도 이도겸 선수 들어올 때 맞바닥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이도겸 자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도겸 선수 굉장히 빨라요 들어옵니다 돌려 세우는 이도겸 문기범 선수는 이도겸 선수의 전략에 맞춰서 들어올 때 맞바닥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우 라이트 오우 쏟아졌네요 왼손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경기의 마무리됩니다 아 지금 약간 슬리비를 왔을까요? 1라운드입니다 대명호와 모헤노 물론 대명호 또 양성박북도 그런 부분 다 알고 자 케이지에 몰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타격전 좋아요 배명호 먼저 슬픈 나왔고 자 그리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배명호 자 배명호 선수가 지금은 좀 빠져나와야 할 텐데요 네 아 배명호 선수 힘도 남아있고 네 충분히 빠져나왔을 상황이라 보이고요 좋은 포지션을 선점하려고 있는 배명호 네 하프마트 상화에서 네 충분히 좋은 공격 많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왼팔을 넣어주면서 그렇죠 올해 이제 크루스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 크루스피스 네 네 자 지금 보시면 왼쪽 팔을 계속 저렇게 얼굴로 눌러주면서 압박 넣어주고요 네 네 자 배명호 계속해서 백남릭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일란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배명호 자 이제 10여초도 안 남았죠 네 배명호 들어옵니다 아퍼컷 인사이드킥 로헤너 아퍼컷 자 지금 잘 변했습니다 자 서로 넘어진 상황인데요 자 배명호 너무 빨리 중심을 찾길 바랍니다 네 잘 누르고 있고요 네 자 10여초 남았으니까 일하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상체를 계속 흔들리고 있고요 자 배명호 선수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복잡하게 만들면서 경기를 펼치는 조나스 보헤너 네 글쎄요 아우 지금은 글고 내려왔어요 네네네 자 그리고 보헤너 선수도 위기탈출 능력 수비 능력 대단합니다 앞으로 크루스피스 비슷하게 나온 포지션에서도 빠져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하체 노리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롤링하면서 또 한 번 하체 노려보러 들어갔고요 네 자 다리가 좀 잡히나요 배명호 아 아 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탭 아웃이 나왔네요 챔피언 벨트에 새로운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коstad 네네아 results такое 파이 ρώ Diseaca 우아 이번 주인공 이소 Thad sa compete 그 버스